지난 10월에 불가리아 정부가 종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기본적인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보내온 GNA 소식입니다. 불가리아 출신 기독교인들이 불가리아의 수도인 소피아 길 한복판에 모였습니다. 불가리아 정부가 제안한 종교교파 행동지침 2002라고 불리는 종교법안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 초안에는 기독교인과 지역교회 활동 그리고 교회 지도자 양성 활동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가리아 보금주의 연맹의 부회장인 블라디 레이키노비는 언론에서 자신들의 저항 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블라디 레이키노비가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불가리아 정부의 법안에 국제사회가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블라디 레이키노비가 지난 10월 불가리아 국회에 제출된 종교개정안은 다시 한번 국회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